플랜 두 시 다이어리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요. 이 다이어리 쓰시는 스타디언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저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농지대학교 김익환 교수입니다. 김 교수의 세 가지 사실 뭐 스타디언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작은 사이트이긴 하지만 제 사이트 오셔서 제 얼굴 보시는 분들 더 반갑고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 뭐 제가 이런 얘기에서 뭐 합니다만 기대하고 우리 메모와 기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기록을 전공한다고 메모와 기록에 대해서 뭐 도사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강조해서 좀 나누고 싶어 하는 얘기는 구체적인 방법 얘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질의응답할 때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원리 얘기를 좀 제가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록을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이 플랜 두 시 이 다이어리는 대단해요. 왜냐하면 플랜을 쓰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계시죠? 누 쓰고 밑에다가 C 자기를 성찰해보는 이 세 가지를 기본축으로 함과 동시에 왼쪽에는 위클리를 쓰지 않습니까? 자 이 구조는 뭘 얘기하냐면 저한테 한 가지 키워드만 짚으라 이 플랜드 C 다이어리와 관련해서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한다면 저는 생각. 제가 혹시 제 영상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하고 일 못하는 사람의 한 끗차 한 가지만 정하라 그러면 저는 생각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이어리 쓰시면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다이어리 아침에 쓰거나 저녁에 쓰시면서 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해서 쭉쭉쭉쭉 쓰십니다.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많이 쓸수록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뭘까요? 자괴감이죠. 아침에 12개의 일정을 썼는데 심지어는 2개밖에 못 지켰어. 이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쓰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없애주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얘를 쓸 때 내가 몇 개 정도 쓰면 나에게 적절할까? 또는 나는 사실은 나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꿈이 이건데 이 꿈과 관련해서 오늘 한 가지를 내 플랜 안에 집어넣는가 등등 이런 생각을 집중해서 오늘 내가 정말 반드시 달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침에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플래닝할 때 핵심이거든요. 플래닝은 자기를 시간별로 타스크, 일을 쭉 써놔서 그 일정에 자기를 올가매기 위해서 플랜하는 게 아니에요. 플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하루에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침에 플랜을 쓰실 때 반드시 생각할까? 오히려 두 쓰실 때는 엄청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시면 돼. 그리고 이때는 이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기록으로 남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점 만점에 이 두는 70점이야. 그래도 느낌상 자꾸 90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솔직하게 자기를 평가하는데 익숙해지는 거. 뭐 그게 두고요. C. 결국은 성찰이에요. C라는 것은 자기 하루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인데 이것의 핵심도 저는 역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루를 쭉 되뇌어보면서 오늘 내가 되게 잘했어. 이렇게 성찰을 하면 여러분들 꽝이죠? 아침에 내가 플랜할 때 포인트를 찍었던 거 전략적 방점을 찍었던 것을 중심에 놓고 쭉 하루를 되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엄청 중요시하는 거 두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C 할 때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 부분을 내가 잘 이행을 했느냐 얘를 C 할 때 꼭 성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하루의 행복지수 밝음의 지수를 꼭 C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쓰세요. 얘를 매일 쓰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5점 적도로 했는데 오늘은 내가 3점이야. 내일은 어저께는 2점이어서 뭐 이렇게 하면 자신의 밝음의 지수의 일종의 이런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C 부분 쓰실 때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권하는 것은 습관과 루틴에 대한 체크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 신박사님 고작가님 워낙 정확하게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래서 저도 이제 스타디언 보고 배운 측면이 많죠. 근데 우리 삶에서 그것을 달성해내느냐 달성하지 못하느냐의 50% 이상의 결정력을 갖는 게 역시 루틴과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요즘에 리추얼 같은 거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방점을 반드시 찍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C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요새 제가 여러분들 습관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벌떡 습관 제 영상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벌떡 습관 엄청 중요해요. 나는 요새 그래서 벌떡 습관하고 선정리 후 실행 습관을 내가 몸에 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C 하실 때 이 두 가지 습관이 오늘 내가 어땠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물론 제일 앞에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만 아침에 내가 나의 하루의 일상에서 포인트로 잡은 거 전략적 핵심으로 잡은 거 얘를 C 할 때 체크하셔야죠. 그러면 C 할 때 세 가지를 체크하시는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쓰시면서도 형식화되면 꽝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게 너무너무나 이것도 리추얼이거든요. 너무너무나 좋은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형식화돼 있어. 이제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안 빠지시도록 여러분들 꼭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걸 위해서는 뭐? 뭐가 답이라고? 생각. 항상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예를 체크하시면서 다이어리를 계속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플랜드 C 다이어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 다이어리를 매개로 해서 계속 같이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앞부분에 잠깐 붙였습니다. 자, 본론 내용으로 좀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요. 메모 기록의 메모와 기록이죠. 메모와 기록의 진짜 효능. 여러분들 진짜 효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메모를 하고 기록을 남기는 핵심 목적을요. 내가 얘를 좀 있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메모를 꼭 남기고 싶어. 그래서 기록으로 잘 정리해놓고 얘가 잊어버렸을 때 내가 그걸 다시 떠들쳐 봐야지. 나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책 읽은 거, 내가 강의 들은 거 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중에 내 거로 먹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을 위해서 기록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맞지만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다이어리와 관련해서도 생각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무엇인가 지식을 습득해가는 과정을 지금 한번 찬찬히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강의야. 어디 가서 강의를 들었어. 강의를 듣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상황을. 이렇게 쭉 걸어나가고 있는데 그때 오늘 강의에서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대체로 큰 틀의 내용은 이런 걸 거야. 끼켜야 몇 초? 10초에서 20초. 걸어나가면서 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 강의를 잘 소화하는 사람이죠. 그 강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부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의 한 끗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자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요. 그런데 나는 그때 노트를 펴놓고 제가 이제 그걸 만능 노트라고 저는 칭하는데요. 저는 항상 노트 한 권을 얇은 걸 들고 다녀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 개를 끄내요. 이게 습관에 붙어 있는 사람은 자 아까 강의를 들었는데 나오면서 쭈루룩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노트에다가 생각난 키워드만 쭉쭉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듯이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메모에 그리고 기록에 진짜 효능 왜 우리가 메모와 기록을 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알면 어떻게 메모와 기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걸 아실 수 있게 돼요. 요컨대 강의를 들었어. 내 몸으로 들어왔죠. 이제 얘가 소화가 돼야 자기가 오늘 이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왔군 하고 걸어나가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미 그게 뭐라고요? 자기 밖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는 지식이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식이 나한테 들어왔지만 이미 나에게 소화된 지식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얘를 자리에 앉아서 이제 첫 번째 얘기 했고 키워드죠. 짧게. 두 번째 얘기 했고 세 번째 얘기 했고 이렇게 자기가 메모를 했어요. 요거는 무슨 상태? 요거는 무슨 상태? 완전히 자기 피부에 소화된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화해서 이해하는 것이예요. 이해를 더 자기화하고 자기 피부에 더 붙이기 위해서 우리는 메모를 한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소개 하나를 할까요? 좀 어려운 책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책이예요.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예를 읽어보시잖아요. 이 책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예 그냥 제일 앞부분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소유적인 독서 소유적인 공부 소유적인 대화 존재적인 독서 존재적인 공부 소유적인 공부가 존재적인 것을 앞에 그냥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해요. 문장, 기타 등등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약간 좀 짜증스럽다 그럴까? 약간 어렵다고는 할까? 근데 꼼꼼히 읽으면 너무 쉬워요. 몸에 확 와닿아요. 자, 강의를 들었어요. 아, 내가 이 강의를 꼭 기억해야지. 꼭 기억해야지.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거의 속기사가 기록을 하듯이 강의 내용을 써요. 이거는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죠. 그 지식을 내가 소유하려는 욕심이 강한 거야. 그래가지고 30분짜리 강의를 들었는데 무려 노트를 한 5장을 썼어. 여러분들 금방 상상가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쓰시느라고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어떻게 쓴다고? 강의를 쭉 들어. 아, 그런 얘기군. 이건 무슨 상태예요? 외부에서 지식이 들어왔지만 내 몸의 일부가 된 상태죠. 아하, 아하, 그런 얘기. 이 상태. 이게 존재적 상태예요. 내 몸의 일부가 됐다는 것이죠. 소유는 남의 것인데 내가 막 힘을 줘서 내 안에 우겨난 상태. 이게 소유적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존재적으로 듣는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아하, 하고 듣는 거. 이게 존재적으로 듣는 거예요. 아하, 하고 자기가 자기식으로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단기기역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남습니다. 문제는 얘를 장기기역, 그러니까 단기기역은 여러분들 앞부분, 전두엽에 있고 장기기역은 축도연합 영역 쪽으로 남는다는 거, 기본 지식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서 여기로 보내줘야 돼요. 얘는 몇 가지 자극이 필요해요. 메모가 그 역할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재적으로 지식을 피부에, 몸에 흡수한 상태에서 걔를 메모장에, 제가 이제 만능노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노트 하나 항상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찍찍찍찍찍찍찍찍 뭐 이렇게 해야 2분? 많이 걸려요, 3분? 많이 양보해도 5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 왜? 강의 때 엄청 써놓은 거, 걔를 보면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존재적으로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찍찍찍찍찍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 교수님. 그런데요. 이거는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찍찍찍찍 쓰려고 했더니 머릿속에 퍼떡 떠오르지는 않네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메모한 것을 그때 떠들셔봐도 됩니까? 되죠. 왜 그런 걸 망설여하세요? 기준은 다 여러분들 내부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존재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 지식이 내 것이 나의 피부에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데 수단이, 긍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다 쓸 수 있는 거죠. 답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유적, 존재적 사고방식의 구별법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정말 많은데요. 이제 상사가 뭔가를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요. 정말 속기록 쓰듯이 엄청 적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엄청 적으시면 그 상사의 마음속에 보이든가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지시를 받을 때는요. 상사의 마음속을 보시려고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이렇게. 왜냐하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마음속 현재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다 전달이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100%면 너무 좋은데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상사가 자기의 말로 표현되는 것이 자기의 바람, 의지, 그것의 전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거 베이튼이라는 학자가 이미 정리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로 표현되는 것은 내용 전달의 세계인데 내용 전달의 세계가 진실 전체를 대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적으로 이미 내면에 갖고 있는 것 개를 읽는 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내면의 대화 같은 것이죠. 관계적 대화라고 해요. 앞의 걸 내용적 대화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적 대화에 홀딱 빠져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을 나는 정확하게 이해했어. 이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베이튼은 본래 마음속의 관계? 얘는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파악했을 때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이미 심략적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이미 정설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상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마음을 읽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줘야 돼요. 말은 그것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사한테 지시를 받을 때 속기하듯이 메모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답은 안 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지시를 듣는 것도 존재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리프롬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마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라는 것의 마음과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죠. 얘를 쫑긋하고 촉수를 세워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저분의 지시의 핵심은 이거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목표랄까? 그거를 메모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일이기 때문에 아웃풋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얘는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시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테이블에 와서 앉아서 자기 책상에서 이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우리가 보통 CSF라는 용어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이 정도 나이어리 쓰실 분들은 대충 알고 있어요. Critical Success Factor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가장 그 일을 성공리에 끌어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요소 이것은 무엇인가 얘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전략적 사고를 하신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일을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 지시를 열심히 듣는 사람과 지시를 전략적으로 듣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메모와 기록을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메모와 기록을 하는 것의 핵심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나중에 잊어버리면 떠들쳐봐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보조적인 역할이란 말이에요. 핵심적인 역할은 대화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생각하거나 할 때 그것의 정말 진짜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 귀 자기의 이성을 작동해서 생각을 통해서 잡아내는 행동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메모의 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메모를 잘하는 사람이다. 아니죠. 액기스를 메모하는 사람이 메모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제 기본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앞부분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이 이야기만 들으셔도 뒷얘기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나열했을 때 이거 말고 가능하면 만능노트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얘는 나열이 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만능노트는 지식을 항상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적으로 지시를 받을 때 책을 읽을 때, 강의를 들을 때 심지어는 드라마를 볼 때 제가요. 스물다섯, 스물하나였죠? 그 드라마 엄청 좋아했는데 저는 드라마 보면서도 만능노트를 펼쳐놓고 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 하는 걸 메모를 해둡니다. 그래서 제가 Deliberate Practice라고 말해드리면 의식적 훈련이라는 거를 그 드라마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그것을 나의 지혜, 나의 지식으로 품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것은 메모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저런 아하. 이게 1번이고 아하한 거를 손으로 써보나. 저는 패드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손으로 쓰는 것만 해야지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수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기보다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돼요. 아휴, 저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 나에게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뭘 메모할 거면 카톡에다 이렇게 쳐놓는데 그건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너무너무나 되죠. 왜 되냐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지혜나 지식을 자기의 몸에 붙이려는 아까 얘기한 존재적 행위의 하나로서의 메모라면 그것을 카톡에 하건, 다이어리에 하건, 만능 노트에 하건, 아니면 패드 같은 걸 이용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뭘 할까요? 퀴즈 여기 답 주시는 분 계시나? 저는 뭘 할 것 같아요? 저는 역시 손으로 씁니다. 이 만년필, 제가 라미라는 만년필을 쓰는데요. 걔가 비싸죠. 학생들한테는 비싸죠. 그런데 성인들한테는 비싸지 않죠. 그러니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데 이 촉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사각사각 소리 때문에 저는 종이 만능 노트를 쓴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 메모는 지금 제가 뭘 얘기했냐면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생각이 바깥에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내 몸에 붙는 것과 관련된 메모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메모는 그것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내부에 있는 걸 바깥으로 표출할 때도 메모를 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글쓰기나 이런 거 연습할 때 꼭 해보세요 하고 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 내리기 같은 방법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책상, 그러면 책상에 대한 정의를 자기가 내려보는 거죠. 보통 정의는요. 이것도 여러분들 훈련하시면 좋습니다. 정의는 그것의 용도, 보통 철학적인 걸 본질이라고 해요. 책상 그러면 그 용도가 뭐지? 그걸 생각하고 두 번째는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무엇으로 구성됐지? 이걸 이제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과 형상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책상은 사람이 앉기 위해서 만든 물건으로 그 다음에 형상,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뭐 책상 다리, 엉덩이 붙여서 앉는 판 그 다음에 등 이렇게 기대는 등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정의 됐어요, 안 됐어요? 정의 된 거예요. 이거를 연습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내부에 있는 생각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얘가 짧은 거는 지금 그냥 되죠. 긴 거. 이게 잘 안 돼요. 이때 뭐 한다고? 메모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안에 있는 부분을 메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화한다고나 할까? 체계화한다고나 할까? 또는 풍부화한다고나 할까? 이제 이런 기능이 있죠. 자, 다이어리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아침에 다이어리 쓰시죠. 뭘 가지고 쓰는 거예요? 강의 듣고 쓰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의 내부에 있는 것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왜 잘 쓰실 수 있어요? 아,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나이어리니까 시간이라는 형식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간을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태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이 툴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이어리를 쓰기 쉽죠. 메모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죠? 자, 지금부터 얘기해 보세요. 막막하시죠. 예를 풀어주는 게 메모예요. 다이어리 쓰는 것처럼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지금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정의라는 추상적인 존재의 목적, 본질이 뭐지? 두 번째는 정의는 무엇으로 구성된 거지? 이렇게 형식을 나누어두고 그걸 메모하시기 시작하면 지금 여러분들 답식에 쓰시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물론 우리 책은 사놓고 안 읽은 대표적인 책 정의란 무엇인 거잖아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메모할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공리주의는 어쩌고 존 스티어 미드는 어쩌고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어떤 도덕주의적 사고는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메모할 게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생각을 책 한 권에 들어갈 정도 정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 말장난이네? 근데 앞에 정의하고 뒤에 정의는 다르죠.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메모의 기법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스스로의 생각을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부에 지금 갖고 있는 지혜나 지식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활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거요. 통설은 20% 이내에요. 우리가 100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20% 이내밖에 쓰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 100 갖고 있는 거를 잠재성 이라고 칭합니다. 이거 영어 단어는 써두시기 바랍니다. 버추얼리티라는 단어예요. 이게 버추얼하다는 건 가상세계 이런 거로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버추얼이라는 버추얼리티라는 건 잠재성, 우리의 내재하는 것을 뜻해요. 버추얼리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가 실제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걸 액슈얼리티라고 해요. 버추얼리티, 액슈얼리티 이 두 가지 단어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 얘기 듣고 흐름에서 감을 잡으신 분 계시네요. 메모를 하면 뭐가 된다고? 버추얼리티가? 액슈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버추얼리티를 액슈얼리티로 끄집어 올리는 수단 중에 하나가 메모다.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모의 효능은 뭐라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의미 있는 내용들을 자기화하고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피부에 붙이는 소유적 지식이 아니라 존재적 지식으로 만드는 핵심 수단이 메모야. 두 번째,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엄청난 잠재성들 특히 이제 생각 같은 것이죠. 이해를 액슈얼리티의 상태 실제 현재화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도움, 도구 이게 메모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철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랑스 철학 좀 보시면 되게 도움됩니다. 우리 엄청 유명한 철학자 들루에즈죠. 들루에즈라는 철학자가 엄청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버추얼 액슈얼리티의 세계에요. 그리고 그 버추얼한 얘기 길어지네. 하여튼 버추얼 액슈얼리티를 몸에 체현한 그 존재를 우리가 차이의 존재라고 칭하고 하여튼 중요한 핵심 영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취하고 계시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존재적 상태가 돼서 생각의 깊이를 넓혀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의 존재들을 우리 인디비듀얼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여튼 그 개인 각자성 하나하나 그걸 엄청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랑 만나요. 어떤 사람이랑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잠재성이 어떤 현실의 힘으로 화한 상태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 새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 얘가 가능성이에요. 자 잠재성은 원래 태어나면서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점차 형성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어요. 가능성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없어요. 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잠재성이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나면 거기에서 나의 잠재성이 현재성이 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가능성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릴레철학의 핵심을 해서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좀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워졌나요? 뭐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잘 알아들으셨으면 제가 좀 불안하니까 채팅창에다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아무도 안 해주시네요. 오케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요. 제가 명시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꽤 일반화된 건데요. 저희가 책에서 이 명시화 부분을 제일 좀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책. 여러분들 아마 거의 다 이 책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백만장자 시크릿 이라는 책 있죠? 하브 에커 이 책 되게 좋은 책입니다. 아휴 나는 돈보다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백만장자 시크릿 같은 책은 안 봐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없지 않겠지만 사실 이 하브 에커의 책은요 꼭 돈과 관련된 것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돈이라는 세계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솔직하게 돈이라는 세계 여러분들을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돈보다는 뭐 다른 거 글쓰기 어떤 가치 추구 이런데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분도 이 하브 에커의 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생각할 지점을 줍니다. 백만장자란 돈이 백만장자인 사람만 칭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백만장자 삶의 추구의 내용이 백만장자인 사람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시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의 전반부에 나옵니다. 하브 에커의 소개는 뭐 사실 하브 에커의 생각은 아니에요. 심리학 영역에서 이미 쫙 정리가 된 내용을 이제 소개한 건데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걸 순차적으로 생각해보죠. 하브 에커의 설명은 또는 명시화 이론의 설명은 일단 무의식이 배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라는 형태로 조금 더 구체화되겠죠. 그 다음에 그 생각의 상태에서 감정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이 일체화됐을 때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에 의해서 사람은 행위해야겠죠. 이렇게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명시화란 무엇인가 이게 메모와 기록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무의식은 잘 안 보이죠. 무의식도 이건 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만 사실요 메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의식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메모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까 메모의 효능 중에 두 번째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에 돌입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해놓고 이 얘기는 뒤에 제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액체 같은 상태 심지어는요 이게 옳아 아니야 그게 옳지 않아 또는 이게 좋아 아니야 이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모순되고 상반된 생각이 같이 있을 경우가 정말 많아요. 또 모호한 경우도 되게 많죠. 대충의 느낌은 알지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액체 상태 같은 거예요. 그것을 어느 하나를 어느 순간에 자기의 몸의 상태 감정의 상태에 의해서 선별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반에 있는 생각이라는 건 액체 상태입니다. 명시화라는 거는요 그 액체 상태에 있는 것을 고체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영어로는 요건 이제 단어도 외워둡시다. 이제 우리 이게 생각의 안에 무의식 안에 있는 거 이건 뭐 안이니까 임이잖아요. 인이 이제 그 다음이 플리래서 피자하고 이제 이렇게 일종의 뭐 소리의 현상이죠. 임이 되는 거예요. 인이 임이 되는 거예요. 안이니까 임플리시트인데 걔가 영어로는 임플리시트가 되는 거예요. 내지에 안에 있는 거예요. 얘를 결정을 한다든지 이제 메모 얘기 바로 갈게요. 내 마음속에 액체 상태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를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의 상태. 액체 상태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집중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걸 거야? 하고 생각을 해서 걔를 메모하는 거예요. 얘는 어떤 상태? 인플리시트의 상태를 익스 밖으로 내는 거니까 익스플리시트라고 해요. 이 익스플리시트를 우리가 명시화라고 합니다. 익스플리시트 인플리시트는 원래 형형사인데 말하자면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플리시트 익스플리시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명시화라는 것은요. 그래서 음 이런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액체 상태로 있는 어떤 생각들 중에 이게 지금 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하고 한 가지를 생각을 끄집어냈어. 이게 익스플리시트의 출발이죠. 저 속에 있는 생각이 조금 겉으로 나온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걔를 메모했어. 그러면 뭐가 돼요? 완전한 익스플리시트 왜? 고체화된 거니까. 물질로 존재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액체처럼 유동적인 형태로 존재하죠. 그러나 메모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고체화된 상태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굉장히 많은 생각 중에 어느 것을 고체화해서 표출해서 그것을 현재 나의 행위나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거나 할 때에 중심으로 잡는 거. 얘가 바로 명시화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아까 제가 잠재성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 수많은 액체 상태로 있는 이 잠재성들 중에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서 결정해서 그것을 행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얘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익스플리시티의 최고 수단인 메모와 기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근데 이제 명시화할 때 다시 다이어리 얘기로 잠깐 가면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리는 너무 쓰기 쉽잖아요. 왜? 여기 다 소식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잊어버리려고 그랬더니 왼쪽에 위클리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의 핵심 과제가 뭐지? 이거 뭐 할 수 없지 써야겠네. 이렇게 월요일인데 플랜에 쭉 네모가 돼 있으니까 숫자를 써서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크들을 쭉 써야겠네. 아침에 써놓은 거 내가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벌써 저녁이 됐는데 오늘은 내가 다이어리를 못 꺼냈어. 그래도 다이어리를 펼치면 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써놓은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밖에 없게 돼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종의 리처리 같은 이런 행위들이 이제 우리를 잘 말하자면 행위하도록 이끌어주는 굉장히 좋은 그런 수단들입니다. 감사한 존재들이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끄집어내는 메모를 하실 때 제가 권하는 하나의 리처리 랄까 하나의 수단은 3이라는 숫자 인간이요 가장 익숙한 숫자가 사실은 3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나눠보세요 할 때 저는 나눴더니 13가지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나누는데 두 가지로밖에 못 나눴어요. 아쉽죠. 인간이 그것을 나누어서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는 최대 수치를 대체로 7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나눠봤을 때 7 미만으로 나눠서 그러면 잘 하신 거예요. 그중에 최고의 숫자가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채널이 김 교수의 3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은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의 내면의 가능성으로 액체 상태로 있는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익스플리시티하는 명시화하는 그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핵심 지식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태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정리하려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게 3이에요. 그래서 이름 붙여서 뭐 좀 뭐랄까 유치한 이름이긴 합니다만 333의 법칙이다 제가 이렇게 부른답니다. 제 유튜브 영상 통해서 익숙하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싶어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하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어떡한다고요? 김 교수는 오늘 무조건 3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1, 2, 3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1에는 아 1에는 말하자면 다이어 그러니까 우리 플랜드시 다이어리 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이어리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서 1, 다이어리 어쩌고 2, 5 기록 메모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서 3, 기록 메모를 하는 어떤 요령이랄까 어떤 원칙이랄까 행위방식이랄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1, 2, 3 세 가지잖아요. 1은 1은 다시 동그라미 세 개 쳐놓으셔야죠. 동그라미 세 개를 쳐놓으세요. 여기 칸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러면 머리를 굴리고 굴리잖아요. 그러면 세 개가 꼭 튀어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교수님 저는 아무리 해도 오늘 다이어리에 대한 교수님의 얘기 중에서는 두 개밖에 안 튀어올라요. 이건 어떻게 하죠? 두 개만 쓰세요. 완전히 각박하게 반드시 세 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얘가 일종의 분류의 힘 같은 겁니다. 더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동그라미 밑에 이렇게 대쉬를 또 세 개 쳐놓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개념적으로는 무한히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형식을 지정해주고 메모를 하시면 그 형식에 따라서 무한히 존재하는 액체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메모 방법을 어디 쓸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강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써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써온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1 안 보이시겠지? 여기 2 여기 넘기면 여기 3 3, 3, 3, 3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제가 거친 거예요. 그래서 큰 얘기 이거 이거 이거를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밑에 대신 3, 3, 3의 법칙을 가지고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계속 생각을 하는 메모법 메모가 뭘 하는데 쓰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강연을 해야 돼? 어디 가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해야 돼? 이때는 3, 3, 3의 메모법으로 여러분들은 강연을 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의에 내가 참여를 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공감 또 많은 지혜를 얻긴 할 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 거기에서 꼭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 얘 어떻게 한다고요? 3, 3, 3 메모예요.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해야지. 이거는 이제 강연이니까 긴 거고 무엇인가 말할 때는 짧은 3, 3, 3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 정도 쓰시는 분들이면 책도 좀 많이 읽고 막 이렇게 지적으로 더 풍요로운 사람은 책 지식이 내 몸에 착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독서 모임 하잖아요. 독서 모임 하시면 독후 감상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책 한 권 읽었을 때 자기 생각을 쓰는 행위 이 글쓰기 이거 할 때 3, 3, 3 메모처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엄청나죠. 여러분들 3, 3, 3 메모법이 몸에 붙으시면 자기 안에 있는 액체 상태의 엄청난 잠재성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고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몸에 붙인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막히시는 분들은 반드시 3, 3, 3 메모를 하고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죠. 한 가지만 제가 더 들을게요.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다 잘 쓰시는데 이제 위클리로 가면 좀 나아요. 위클리로 가면 좀 나은데 얘가 몬틀리 1년 개회 이렇게 가면 아 나 이번 1년 동안 뭘 핵심에 두고 살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것이 너무 산처럼 많아가지고 뭐 얘를 마인드맵 같은 걸로 해놓고 했더니 마치 무슨 뇌세포처럼 어마무시한 그런 게 되는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람 너무 없어서 문제인 사람 이거 다 3, 3, 3의 메모법으로 여러분들 적절한 수준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클리 계획 잡으실 때 월간 계획 잡으실 때 연간 계획 잡으실 때 마찬가지로 메모 기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만능 노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만능 노트 한 권을 들고 다니고서 가다가 어? 짱!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20분 늦는데 그럼 20분 짬 시간 나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건 책 보는 거죠. 기다리면서 책을 이렇게 읽어. 그러면 책을 읽다가 어 아유 그 얘기 좋네. 어 그렇군. 이제 맥락적으로 A, B, C가 나한테 좋은 내용으로 들어왔어. 그럼 걔를 메모해야죠. 만능 노트 켜놓고 쓰는 거야. 그 사람이 왔어. 이야기를 해. 저는 이야기할 때 기자 같은 입장을 취하세요.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깊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씩 필요한 얘기를 덧대는 게 이제 이게 대화거든요. 다이얼로그의 비법이라고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다이얼로그예요. 말을요. 싸움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 한국 사람 너무 많아요. 특히 정치 이야기할 때 저는 막 그 가끔 숫자리를 가면 옆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특히 남성분들 제가 성별을 나누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셔요. 아니 자기 이해관계랑 관계 있는 것도 아닌데 엄청 싸워요. 또 어 저는 뭐 지금 제가 강연을 하는 거니까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말을 한 번 시작했는데 10분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우 짜증나죠. 그거 어떻게 듣고 있어. 서양에는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이야기를 덧대죠. 또 그 이야기에 덧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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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대서 제 삶의 무엇인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저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생각을 덧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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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대서 새로운 무엇인가의 생각에 도달하는 거 이게 이게 아이디얼 타입으로는 그 다이얼로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을 할 거면 다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잠깐만 얘기해야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와 관련된 다른 생각을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어? 그렇네? 그러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 아닌 다른 변형된 이야기를 거기다 얹고 얹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어떤 수학책을 쓰고 싶어 또는 어떤 사회학적 분석을 하고 싶어 또는 어떤 사람이 철학을 하고 있어 또는 어떤 사람이 예술 비평을 하고 있어 그런데 아 그거는 저 고후의 작품을 봤을 때 그 꼬부랑꼬부랑 이렇게 한 것이 미학적으로 나는 이런 측면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하고 생각을 했다가 거기서 막혔어. 이 사람들 어디 간다고요? 살롱으로 갑니다. 그게 살롱 문화예요. 유럽에 살롱으로 가서 이제 뭐 누가 앉아 있겠죠. 살롱에 항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살롱으로 스물스물 모이니까 거기 가서 앉아서 어? 저 사람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앉아서 내가 말이야 고후의 미학적으로 말이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그 사람이 또 답대. 어? 그래? 나는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은데? 이 다이얼로그를 한 다음에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글 쓰던 게 슬슬 슬슬 풀릴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주장하는 대로 그 사람도 생각으로 다시 333으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글을 쓰면 베스트겠죠. 자 이제 아셨죠? 어? 우리 이야기할 때 이 부분 사실 되게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회사에서만 친구관계관 또는 독서 모임이 뭐지 어쨌든 얘기가 좀 길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333의 법칙은 우리가 대화할 때도 좀 미리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되고 하여튼 메모는 여러분들 항상 333으로 하려고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대화를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속기 하듯이 이제 대화 기록을 남기는 게 다 지혜니까 막 엄청 쓰셔야죠. 아니라고 답하신 분 계시나? 아니요 라고 답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얘기를 쭉 들어요. 이야기를 다이얼로그로 얹혀요. 아 요건 기찬데 생각 응 그러니까 인플리시트하고 익스플리시트의 사이 정도죠. 아 이건 기찬데 이 아하에 도달하신 상태에서 키워드만 간단하게 또 이야기해 뭘 또 해 오 아 자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책 본 거 메모했죠? 대화하면서 지혜 얻은 거 메모했죠? 이제 사무실로 왔어.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네. 사무실에 와서 이제 어 오후 일을 내가 시작하려고 그래요. 일을 쭉 하다가 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A, B의 순서로 일했는데 다음에 또 이 기회가 온다면 B, A의 순서로 하는 게 좋겠는데 이게 이제 업무 노하우 같은 겁니다. 걔가 떠오를 때는 같은 만능 노트에다가 써요.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의 노트에 막 찐풍으로 엄청 여러 가지가 마구마구 들어가는 저는 그렇게 씁니다. 이게 좀 무거운 것이라고 깨울러서 그런가 저는 여러 가지 노트를 두꺼운 걸 들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저는 얇은 A4 반짜리 A5 사이즈죠. 그런 만능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한꺼번에 메모를 하는 그런 습관을 저는 갖고 있어요. 물론 이건 취향입니다. 제가요 국내에 어딜 갔을 때도 그렇고 근데 국내는 사실 조금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에요. 근데 요즘에 출판도 독립 출판이 있고 이렇게 문구류나 이런 것도 예쁘게 만들어서 소량으로 파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만나면 제가 엄청 환호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저는 큰 도시에는 반드시 문방구를 들려요. 그리고 요즘에는 공항에도 문방구가 있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코로나 전이긴 합니다. 로마공항에 갔을 때 제가 사왔던 거예요. 좀 비싸도 저는 이런 용구는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거를 쓰기를 권해요. 그래서 이제 한 권을 썼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만능 노트 쓰는 법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좀 급하게 소개를 한 거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게 이제 막 엄청 노트를 했어. 그러면 걔가 이제 나중에 엄청 양이 많아지면 그게 뭐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 그거 못 찾아서 이거 너무너무 고민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소수 계실 거예요.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할 때 방법에 집중하시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그냥 꾸준하게만 하시는 거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할게요. 그냥 그런 거 미련하다 그래요. 우리가 기록을 하거나 메모를 하는 것도 미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미련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일도 미련하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략적으로. 그런데 그 전략적으로 하는 데에 메모와 기록이 되게 도움이 되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메모와 기록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얘를 나중에 어떻게 분류하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전략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빠져가지고 이거에 답이 안 나오면 기록을 안 해. 이렇게 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메모와 기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 그리고 존재적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오래 지속적으로 하는 게 사실 훨씬 중요해요. 분류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이제 분류와 관련해서 뭐 두 가지 얘기를 조금 강조해서 할 텐데요. 제가 쓰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책을 엄청 읽다가 보면 책을 좀 막 사게 되죠. 그래서 뭐 사실 한 300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1,000권 이상이 되고 한 2,000권이 되면 이제 방에 벽 한쪽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기억자로 책을 꼽아놔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욕심이 나냐면 얘를 분류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분류해놓으면 찾기가 쉽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메모도 똑같아요. 메모 기록한 것을 이제 양이 많아지면 얘를 어떻게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그걸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건 당연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 사무실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저는 책을 크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분류하는 것보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출근했을 때도 그렇고요. 밥 먹고 들어와서도 그렇고 커피 마시면서 책 서가를 보는 거예요. 아 맞아 저 책 아 저건 내가 아직 안 읽었지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서가를 하루에 두세 번 뭐 한 시간 동안 연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2분 3분 5분 10분 어떨 때는 커피 한 잔 다 마실 때까지 서가를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서가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분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개념적으로는 안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해.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 거의 다 알아. 이게 분류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얘가 돼야 분류가 가능해요. 아 내가 2000권 책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얘를 분류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도서분류법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럼 KDC 이렇게 그 10진분류법이 나옵니다. 10진분류법 아 이게 분류의 방법이구나 해서 이 분류 방법으로 내 책을 분류해야지 해보세요. 되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읽는 책은 어느 분야에 두세 군데의 분야에 집중돼 있거든요. 내가 역사나 철학이나 문화 이 문사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오 KDC에는 무슨 공학이나 자연과학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꽝 얘는 한 권도 없는데 아 얘는 세 권이 있어. 그럼 분류가 불균등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연역적 분류라고 그래요. 분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분류 틀에 맞는 것을 분류하는 거 이거 이제 연역적 분류라고 하고요. 이거 제가 전공이니까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의 현상에 의거해서 자기에 맞는 분류를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거 이거 이제 귀납적 분류라고 그래요. 이건 큰 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납적 분류를 하는 게 도서 맞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식 분류가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많이 읽는 책의 종류 내가 자기 개발에 대한 걸 많이 시간이나 습관에 대한 책이 내가 무려 17개나 되네. 그러면 습관 루틴 이게 하나의 분류가 되는 거예요. KDC에는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자기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권해요. 자 그러면 기록과 메모한 것을 어떻게 분류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틀의 답은 여러분들 제가 어떤 방향으로 얘기할지에 대해서 느낌이 오시지 않아요? 제가 정말 권하는 거는 우리 아이켄 유튜브 대학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우선은 제가 연습을 위해서 만능 카드라는 걸 쓰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서 아아 하고 강의를 다 끝나면 음 이 얘기 이 얘기 이 얘기 했죠. 그럼 뭐 할까요? 만능 노트에다 메모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이번에는 만능 카드라는 것으로 옮겨 적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만능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생각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자기화됐어요. 이제 존재적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들 다 이해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333의 법칙으로 다시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제 강의랑 똑같을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순서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조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미친 지속성이라는 강의를 아이켠이 투 대학에서 했어요. 그럼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자기가 카드로 만들도록 해요. 그 다음에 카드 한 장에다가 30분 강의를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절대로 기억 안 남아요. 많이 쓰시면 그래서 카드까지 써서 그러면 세 강의를 세 번 소화한 거잖아요. 들으면서 소화하고 만능 노트에다가 끄적끄적 키워드 메모하면서 만능 카드에다가 재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려요. 제가 권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한 다음에 색연필도 좋고 형광편도 좋고요. 엄청 예쁘게 꾸미게 왜? 예뻐야 하니까 자기가 좋아해야 그게 기억이 나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컨이 두부 대학 재학생들이 쓴 만능 카드를 보시면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총천연색으로 예쁘게 꾸민 카드 한 장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성취감. 자기 개발하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왜 실패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하나 있어요. 단기적인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는 여기 있는데 지금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게으른 것 같아 뭐 어쩌고 이래서 중도에 포기하거든요. 근데 카드는 매일 한 장씩 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얘를 써서 성취감을 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권하거든요. 자 근데 카드가 한 쓰다 보니까 뭐 1200장이 돼서 어떤 욕심이 생겨요? 분류의 욕심이 당연히 생기죠. 제가 권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드를 이렇게 들고 볼에다 이렇게 비비세요. 가슴에 이렇게 꼭 껴안으세요. 근데요.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놨기 때문에 정말 그러고 싶어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지금까지도 매주 토요일 6시 전후 시기가 나의 기록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불가침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와. 그래서 그 기록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는 저녁 식사를 해요. 토요일날. 일주일 동안 내가 만든 카드를 어떻게 한다고요? 뽀뽀도 하고 부비기도 하고 어떨 것 같아요? 뒤져보면서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기억이 걸릴 거 아니에요. 흐뭇하게 아 내가 일주일 동안 한 지적행위가 이거구나. 내 피부에 이런 것이 붙었네. 아 내가 완전히 붙였는데 저건 기억이 안 난 지금 선명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건 다시 그때 기록의 시간에 몸에 붙이시면 되죠. 얘를 반복하시는 게 정교하게 분류를 하려고 욕심을 내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행위입니다. 자 저처럼 매주 정말 행복의 시간을 뭐 많이 들으면 한 시간 보통 저는 한 40분 30분 정도 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몸에 다 붙어 있으니까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1200장의 카드를 분류하고 싶어 하면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상을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어요. 자기 것이죠. 자기 분류 틀이죠. 뭐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큰 틀에 여러분들이 기록을 정리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좀 파악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1분 남았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김정은 교수라고 아시죠? 김정은 교수가 원래 심리학 전공이요. 김정은 교수가 한 것 중에 제가 제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에디톨로지라는 단어예요. 원래 그런 단어가 없어요. 에디트에다가 올로지 방법론 이라는 그런 개념을 붙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333이 에디톨로지의 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모를 하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면 느끼시겠지만 그것을 막 분류해서 나중에 찾아보고 아참 좋은 재료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죠.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 몸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뭘 의심하냐면 몸에 붙인 것은 아까 제가 잠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버추얼리티 그리고 걔를 익스플리시트 메모 등을 통해서 겉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방법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아주 기가 막힌 CSF를 찾아내는 사람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부에 붙어있어? 생각을 하면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한 행위가 바로 에디톨러지에요. 여러분들 가끔 시간 내셔서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설정하세요. 주제를 설정해서 주제에 대해서 메모를 좀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옛날에 몸에 붙였던 게 이렇게 이렇게 기억에서 축축축축 뛰어 겉으로 떠오르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디톨러지의 경험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강의는 제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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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